연중 제29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토연성당 보좌 조연우 블라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3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것들을 맡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돌보고 관리하고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청지기 또한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본당의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여정 안에서 내가 될 수 있는 최고 버전의 나 자신이 되도록 나를 관리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이 아닐까요? 나를 돌보고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과 주인의 것을 돌보고 관리하고 보살피는 청지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를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의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최고 버전의 내가 되기 위해 나를 관리하고 돌보고 보살피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을 잘 돌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12장 42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청지기인 제자들과 우리에게 두 가지 덕목이 요청됩니다. 바로 충실함과 슬기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안에서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서 말했듯 우리가 청지기라면 우리 또한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우리에 대한 주님의 믿음에 충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과 피조물들에 대한 충실성과 돌봄을 통해 주님께 충실하고 솔로몬 임금이 듣는 마음을 청함으로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형제들과 이웃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는 마음을 통해 슬기로운 청지기로서 주님께 충실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토연성당 보좌 조연우 블라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조연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수영성당 공동체와 함께합니다.